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카탑보트와 오늘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예전에 방송에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. 어떤 저런 보트가 있었냐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고. 오늘도 그 카탑보트로 함께 이곳 진해 앞바다에서 가보지가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. 아싸 먹물. 먹물 속이. 안 돼. 그러지 마. 이거 소방파워. 아 이게 행운 점이 복점인가요. 왔어. 사이즈 좋다. 사이즈 좋아요 이거. 사이즈가 좋은 가보지가일수록 더 많은 양의 먹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사이즈 좋다. 사이즈.